이제 땅콩소스 베이스고 또 프라마 베이스니까 이게 국물이 담백하면서 얼큰한 맛이 이열치열이 딱 정석일 것 같아요 한편은 왜 땅콩소스가 있어서 고소한 향이 엄청 올라올 것 같아요 냄새 어떤가요 냄새 어떤가요 땅콩 냄새 나는데 탄탄면이 원래 땅콩? 뭔지도 모르고 먹는다고 한 거야 모르고 탄산면이 땅콩이 때로 땅콩인 거? 눈 안 옮겨.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. 와! 수영이! 진짜 맛있겠다! 저 면과 이거? 우와 한 번에! 우와! 맛있겠다. 너 제대로 끓이셨어. 불향을 끊어. 뱉으면 안 돼. 뱉으면 안 돼. 진짜 고소하다. 이 땅콩 고소함의 베이스와 살짝 매콤함 같이 배인 것 같아. 불맛도 살짝 나. 이 고추기름 이게 완전 풍미로 높여주는 것 같아요. 제대로 갑니다, 제대로 갑니다. 저거 먹으면 대박이죠? 역시 역시! 아! 너무 좋았는데 약이 2개 다 끓었네. 아 뜨거워. 아 지금 코치네. 매니저. 매니저 코치. 매니저 먹어라. 좋은 콤비예요. 아 근데 이거 먹으니까 확실히 입가심이 된다. 오리 스테이크. 오리 스테이크. 오리 스테이크가 너무 많아. 오리 스테이크에 쌌어요. 저것도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오. 오. 또 쏘쏘쏘쏘. 또 쏘쏘쏘. 또 쏘쏘쏘. 갓채. 요 와중에 오. 아 맛있겠다. 오. 오. 오 괜찮다. 오. 오 진짜 맛있다. 오 진짜 맛있다. 오. 오. 아유 잘 먹어. 오. 정말 잘 먹는다. 와. 오늘 대박이다. 역시. 여기 봉성규 선수는 기겁하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와 진짜 잘 먹는다 내가 왜 까불었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때는 내가 아니었나 봐 유미 선수도 좀 지쳐가는 거 같죠? 거의 한계에 온 거 같은 느낌이야 고마워